식사를 합심해 Just like that 우리는 못 말리는 식탐 대왕 소화전 열어봤다가 뭔가 싶어서 뜯어봤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난 안그랬어 소화전을 왜 열어 소화전 열어봤다가 뭔가 싶어서 뜯어봤을 수도 있잖아요 순간 안 뜯어 저희 아빠 안 떨리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우리 아빠 그래요 그럼 자리로 옮길까요 이렇게요 합석해도 되죠 김민호사님 그래요 그럼 자리로 옮길까요 네 네 왜 뭐하는거다 하하하 하하하 누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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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이상 시간 끌면 김변호사님만 점점 더 힘들어질테니 지금 대답할게요 잠 안자고 뭐해요 어떻게 알았어요 고거는 소리 안들려서요 말씀하신 곳에 와있는데 어디 계세요? 이지경씨 차 있는대로 같이 가실까요? 하하 버전이 안받아요? 오빠 어디가요? 너 집에가있어 수경 누나한테 연락 올지도 모르니까 기다려주세요 저기요 저희 옆집 누나가 납치됐어요 어디요 어디입니까 아니 10분 전에 10분이요 기다려가요 하하하 지금 당장 변호는 가요 아 저기요 네 옆집이 너무 좋아 이거, 저, 무슨 소리에요? 이승경씨가 없애줘야겠어 이승경한테 무슨일 생기면 가만 안둔다 진짜 하하 누나 하하